빵 굽는 냄새와 커피향이 가득한 이곳, 여기는 그리고 오븐입니다. 저희 그리고 오븐은 천연 발효종인 르방을 사용하여 빵을 직접 구워내고 있습니다. 진도 특산품인 진도 검정쌀을 사용한 수제 쿠키와 블루베리가 가득 담긴 시그니처 보라라떼, 진도 특산품인 대파의 불향을 입혀 남녀도소와 즐길 수 있는 진도 대파 크림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빵 그리고 오븐입니다.